정말 부모님이 어떻게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이게 굉장히 좀 재테크 입장에서 간단하게 보면요. 남편의 월급이 늘지가 않는다는 거죠.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이렇게 계속 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유치원비나 이렇게 좀만 올라도 휘청휘청거리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을 때 어떻게 집에서 살림을 하냐고 한마디만 해도 상처를 받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요. 피자 한 판 그거 시켜 먹었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것도 쿠폰 써서 먹었는데 그리고 또 뭐 얼마요? 7,592원이요? 수도세. 여자가 좀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로 육체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부모님이 돈은 많이 버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가사를 탕진한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분 어렸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본인이 스스로 고학을 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정말 악착같이 돈을 잘 관리하리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이미 결혼 전부터 아파트도 구입을 해놓고 돈을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분은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경제력도 좀 있고 아파트도 이미 장만이 됐고 보니까 저축된 돈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살면 돈 문제로 싸울 일은 없겠구나. 이러고 이제 결혼을 하셨대요. 그렇네요. 아파트 있지. 상가도 있었다면서요. 상가도 있지. 난 이제부터 팔자 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신 거죠. 알겠죠. 그런데 사사건건 뭐든지 다 돈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이 아내분은 도대체 이러려면 왜 돈을 쌓아놓고 결혼하지 살지 왜 나고 결혼했느냐. 그리고 나보다 당신은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 아내분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그런데 이 얘기가 제일 싫대요. 남편분이. 정말 이 얘기는 너무너무 듣기 싫다. 그리고 이 남편분은 돈을 굉장히 피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뭐가 그런 기억이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약자같이 번 돈을 그러니까 피에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실 때에도 내 피를 뽑아먹는다라는 이야기를 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물같이 이렇게 함부로 돈을 쓰느냐. 그러려면 내 집에서 나가라. 이런 표현들도 쓰고 이런 갈등이 많이 깊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 또 아내분께서 조금만 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노력하는 척 내지는 좀 알뜰한 느낌이 있었으면 또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내분은 정말 흥청망청 쓰나요? 아닙니다. 아내분이 조금 성격이 털털한 부분은 있지만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거나 많이 쓰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다만 갈등관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남편이 짠돌이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분이 오히려 그 부분이 미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사소하고 소소한 지출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아내분이 이야기하실 때 보면 가지고 오는 한 달 생활비는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그러니까 15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더 얼마나 자기가 아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다가 150만 원이라는 한정된 돈도 관리비 나가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비 나가요. 학원비. 그러니까 본인한테 떨어지는 돈은 기껏 해봤자 50만 원 안팎인데 이거 가지고 매번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내분은 기가 막히다는 거죠. 아니 뭐 150만 원이 절대로 작은 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를 쓰시는 가정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은 훨씬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부에 150만 원을 주면서 네가 무슨 뭐 진짜 알뜰하게 사네 못 사네 이런 얘기를 듣기에는 좀 여자분께서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옷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5만 원 줘서 애들로 4만 원 사고 만 원을 내 옷 사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만 원도 안 돼? 내가 만 원의 가치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제가 다 돈이에요. 이 부분을. 그리고 이 남편분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아내가 경제관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축이 어떻게 단돈 5만 원도 자기 수중에 저축이 안 돼 있는가. 이 얘기를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싸움 거리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분은 아니 저축할 돈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남편이 그리고 또 이 아내분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남편이 워낙 꼼꼼하게 돈 관리를 하고 또 저축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분은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렇게 준비성 없는 자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돈 5만 원이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정기적금이라도 뭔가 들면서 내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결국은 이렇게 돈 얘기로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러면서 얘기가 너무 격하게 가다 보니까 중간에서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다른 걸 보다 그 진짜 100원씩 용돈 모아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겠다고 다른 집 애들은 짜장면 이러면 그냥 바로 배달되는 짜장면을 얘네들은 한 달 동안 기다려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100원을 그냥 얻는 게 아니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